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양구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아파트고요. 여기 소형 아파트라고 강조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소형 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아파트라 소형 아파트라고 한번 써놨고요. 전용은 약 45평방미터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돼있는지 저희가 입지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이 계산력 주변에 있습니다. 이 계산력은 인천지하철 1호선이에요. 1호선인데 위쪽으로 가면 공항철도하고 만나게 됩니다. 공항철도에서 한정거장이면 여기가 공항입니다.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어디든지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환승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게 인천지하철 1호선은 김포나 검단신도시, 김포하고 검단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을 가셔서 거의 환승을 하셨는데 지금 구호선 연장사업이죠. 구호선 연장사업. 구호선 연장사업 또한 확정이 돼서 23년, 23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거는 인천지하철 2호선입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데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또 일산으로, 일산 쪽으로 연장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 계산력 바로 밑에는 작전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전역은 현재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지만 여기에 지금 2호선 연장계획, 홍대 원종선이죠. 그 2호선 연장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루 밑에는 부평구청, 부평구청에서는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호선은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우측으로 성남이나 청라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부평역이거든요. 부평역에서는 GTX 비노선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GTX 비노선을 통해서 송도부터 시작해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울로 진입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이 밑에는 부평IC를 통해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계양IC를 통해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철 1호선, 그리고 7호선, 2호선 예정, 그리고 9호선 예정, 인천공항철도 이런 계획과 현재 운행되는 교통시설로 인해서 수도권 중에서는 아마 인천이 가장 집중인 점이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9호선 연장사업이나 2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GTX, 디노선, 디노선까지 합쳐지면 여지껏 수도권이나 수도권에서 홀대받았던 지역이죠, 인천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은 이제 개항 이후부터 좀 많은 발전을 이루왔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들이 다 있었죠. 있었는데 경기도 쪽은 그런 건물이 없는 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붙어있는 경기도를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나대지를 개발하는 게 훨씬 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자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도심화된 인천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산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작전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인천 시내에는 많은 거의 모든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현재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지금 한 3주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도 가격 변동이 많이 움직이니까 일단은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가 1억에서 1억 1천만 원. 그래서 실 투자금이 4천에서 6천만 원까지 이 정도 투자하시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1천에서 1천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 투자금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